냥 동일 좋아하는구나 이거 좀 멀리 던질게 옳지 칭찬해야지 잘했다 특급 칭찬해야 돼 잘했다 잘했지 너 니가 봐도 잘했지 꺼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너도 오고 칭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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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쩨 쩨 쩨 쩨 쩨 쩨 쩨 쩨 쩨 엄마가 가고 있지? 가자 잠자리 아기저기 몽이들 요 몽이 가랄래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